어? 저기 옥상에 사람있다 오우 개반타 14개 아 파마옥님 1,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가뭄 좀 찾아야 한다 하시더니 끝끝끝 아 우야팡이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뭄 하루만 찾아주죠 아 미친 얘 왜 여기 왔어 하나 아 나 죽었어 나 좋됐다 어 뭐야 맥크리에 당했다 1번 옥상 도와줘 맥크리에 당했어 얘 죽여봐 와 나 헬로우 나이스티미츠 슛 아니요? 오우 못잡을 뻔했네 원장님 얘 잡아봐요 어디? 몇 번? 궁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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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있는 애 궁디 팡팡 암 오 쉿 그 블루님임? 지금 내가 쏘고있는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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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임이 킬링모자 안보여 인생모자 아 아 오 잡았어 잡았어 끝 그렇지 이배율 먹었다 홀로그램 먹은다 난 죽는다 안녕 인생 아 뭐야 한 명 더 올라왔네 맥크리 당했다 간다 복수하러 잡았어 리벤지하러 간다 맥크리 잡았어 옥상에는 안보여요 지금 한 명 더 아 있다 2번 옥상 있다 저 아무것도 없네 밑에 한 명 더 올라갔는데 2번 옥상 계단 두명 두명 올라가요 두명 두명 올라가요 거기 옥상 안사님 거기 옥상 뒤편으로 올라가요 님 올라갔던 계단쪽으로 한 명 2번 옥상 2번 옥상 계단에 두명 한 명 남음 한 명 기절 한 명 더 있어요 나 총알이 없다 석궁 석궁 들어야겠다 2번 집안에 있어요 방 안에 둘 다 들어감? 예 그런데 아 들어갔네 어 님 올라왔어요 거기 어디요? 반대편 뒤에 만겨 잠깐 가만있어봐요 여기 몇 미터야? 백.. 150정도? 간다 수류탄 와생! 아 왜 이게 안맞았어 저게 안맞아? 간다 수류탄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렇지 좋아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 2번 둘 다 나왔어 조심조심 눕지마 마세요 제발 아 잠깐만 아 안돼 죽어버렸다 제발 눕지마 마시지 붙었다 붙었다 제발 나 모르게 나이스 알아서 올라왔다 나 어딨는지 모른다 나 어딨는지 모른다 막발 제발 막발 제발 막발 제발 과연 안돼 아 이거 가만히 있는데 아니 지금 쏘면 안돼 지금 쏘면 확실하지 않아 난 내려갈 것이다 난 내려갈 것이다 아 쟤 살렸네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아 나 안눌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안눌을 수 있었는데 왜 눌어라 뭐야 사이가 뜬다고요 예 올라옴 예 올라옴 한명 올라옴 쟨 봐주고 있는데 한명 더 걔꺼 먹고 걔꺼 먹고 쟤 자고인데 어 저기 한명 더 있네 어 뭐야 두명 더 있는데 다른 파티인가 어 세명 더 있는데 다른 파티다 저거 너 뒤치 당한대 이 바보 자식아 뒤치 당한다 바보 자식아 파밍하는데 내꺼 먹는다 저기 붙는다 봐봐 먹지마 여기 봐 붙잖아 붙잖아 얘들 올라왔다 개웃겨 위에서 보니까 개웃겨 일단 진입하는 동안 나 백터탄 먹으러 가야겠다 이리 싸워라 싸워라 니들끼리 싸워라 바보 자식들아 너 백터탄 아직 있어 바보같은 놈들 30발 남아있다 아직 30발 남았다 끝났다 오 쟤 혼자서 혼자서 네명 다 잡았는데 미쳤다 레오나르도 메시야 쟤 혼자서 네명 다 잡았어 그래서 눈쟁이님이 저사람 잡으면 내가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거야 풀파밍 풀파밍 되는거야 풀파밍 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대탄이 아니라서 잘못 빛나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쟤 풀파밍 돼서 나올텐데 낫다 뭐야 나이스 우와 나이스 풀파밍이다 풀파밍 풀파밍이다 풀파밍 풀파밍 됐다 아 개꿀 다 뒤진줄 알았는데 다 안 뒤졌었어 안에 있는 시체도 다 안먹었지 않았을까요 네 다 안먹었을거같은 제일 중요한거는 자기장이 안가도 돼 얘들 그지인데 왜 안먹고 나갔는지 알겠다 다리 가자 저기 이쪽 다리 가자 이거 내가 일자로 있는게 더 방황하기 싫어 다리 가서 방황하는게 더 방황하기 싫을거야 어 차있다 어 차있다 근데 방금 W방 쪽에 보급 떨어졌는데 음 저기 원래 왜 호라이팬 안깨도되지 호라이팬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컴퓨터 사려는데 잘 몰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특이 저의 추천 견적 올려주신거로 도움많이 받아서요 왜 호라이팬 님 간사함이냐 뭐 모두에게 도움되라고 올리는거니까요 통 다 한번 하고 끝내봅시다 근데 밀베이 은근히 진짜 템 안나온다 지금 애들 다 털고 온거 다 모았는데 이거밖에 템이 안돼 어디 좋아 안락하다 3114 안락하다 내가 밀벨을 지키고 싶은데 밀벨 센터라서 우리 팀원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수류탄도 6개나 들고 있습니다 차를 터뜨리기에 충분해 고의로 여기서 안 쏘고 있다가 차 지나갈 때 수류탄 각재가지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증발하잖아 한 번에 증발하잖아 금방 보트 아님? 잘못 봤나? 보트에 지나갔던 것 같은데 보트 맞는 것 같은데? 맞네 어 너무 멀다 어 레드존 아니 좀 빨리 뒤져라 그냥 저기 차 한대 더 간다 보트 타러 가는 것 같은데 보트 타러 가는 것 같은데 아 다리에도 레드존 떨어지는데 불안한데 설마 진정하다 드리머만 맞지 않아 저기 보트 찾으러 어디까지 가 아 여기 보트 있네 아 여기 보트 있네 아이씨 아이씨 내 차 타졌어 흐허헁헝헝․ 아하하 아하하하 하핰 hol 심지어 새인타야 완전 어 어 아이 Ou 어? 한 대 만졌다 3명 아 제발 능선 한 명 안 갔었는데 아 저 길린데 아 쟤도 올라간다 아 못맞았다 괜찮아 한 명만 높이면 돼 어차피 이거 AR로 못잡아 지금까지는 아 결국 그거 맞추지 못했다 아 좀 더 신중하게 설걸 첫발 쟤 뚝배기 눕혔으면 할만했는데 어 근데 계속 여기 앉은 고양이가 아 아 이게 까비 아 진짜 길리슈트네 아 진짜 길리슈트네 제가 각 잡기 전에 치켜야겠다 쟤 지금 각 잡으러 오른거야 나 잡으려고 2연더 M24 아니에요 카구팔 상대 길리슈트 카구팔 근데 첫발부터 좀 각 맞추는거 보니까 8배율같이 4배율로 저렇게 첫발부터 근처에 바로 맞추긴 힘든데 저기 내려온다 이쪽 능선 아 지금 가면 좀 늦을거 같은데 능선 먹고 올라오는래를 뚝배기 날리고 싶은데 아 좀 늦을텐데 이거 상대 올라오고 나서 싸우면 내가 좀 불리할텐데 저기 있네 안보이는 각이다 저 해안가 쪽에 아까 사람 아니였어 한팍 한팍 아 저거를 못살리게 해야해 미련한 놈 미련한 놈 바람에 붙었다 오른쪽에 머리뱅 일단 쟤 먼저 잡을까 와 와 와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괜찮아요 샷빨 일정론 괜찮아 괜찮아 보급 뒤에 죽은건가 아니네 피 빨고있네 아 이 뒤진거네 뭐야 그 피 빨은 모션하고 똑같이 모션 어 저기 한명 더 간다 어 저기다 이 둘다 저기다 한 명 더 간다 살리지 마라 살리지 마라 와 이게 안맞는 각이야 얘들 두 명 먼저 쫓아야돼 저쪽이 수적 열쇠야 어 와 내 자리 마지막이다 어 또 낀다 오른쪽에 내려온거 아니였어요? 네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쟤들 보러 나가면 제가 쟤들한테 맞아서 다른 애들한테 올라오고 나서 잡아야죠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가 더 급해 제대로 어차피 넘어와야돼 아 아 소리도 안내고 와서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았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밥 맛있게 드시구요 새벽에 할 수 있으세요 호구